올해 들어서 이제 중반기에 들었으니까 올해는 좀 마지막에 돈 벌 수 있는 띠가 뭐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. 아 돈 벌 수 있는 띠? 돈 벌 수 있는 띠. 네 이야기를 해주세요. 만약에 20대가 되면은 지금 27살에 쥐띠가 올해는 이제 하반기 때부터 이제 운이 들어온단 말이에요. 칠팔 월 달부터 이제 좀 운기가 들어서 사람은 이제 근데 인간말 쥐띠는 인간말 믿지 말라 자꾸 그래 말을 잘못 전해 들어서 돈 번다고 다 돈을 벌진 않지만. 인간말 말조심만 조심하면 올해 20대는 27살에 운기가 차더라고 그래서 고 사람은 이제 조금 사업할 수 있는 사람은. 20대에는 돈을 벌 수가 있고 또 30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이제 또. 말띠가 또 그래도 운기는 차더라고 보면. 말띠는 어쨌든 7월달 넘겨야 돼. 8, 9월달 되면은 이제 말띠가 또 상승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. 또 말띠가 또 올해는 하지 말아야 딱 한 가지 해서 올해 말띠는 주식을 하면 안 돼. 잘못 주식이 손 대면 망하지만 이런 사람들. 근데 말띠는 어쨌든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만약에 사업을 한다면 8월달 9월달부터. 또 40대 같은 경우는 이제 47에 이제 성주운이 많이 찼단 말이에요. 용띠가 용띠가 하늘 치고 올라가기도 하지만. 올해 이제 좀 조심해야 될 게 어쨌든 삼재판란은 들었지만. 성주운을 잘 받아 놓으면은. 그래도 이제 중년 운에 이제 어떻게 보면 대박 칠 수 있는 운은. 47에 대박을 칠 수 있다고 자꾸 그러고. 이제 50대가 되면은 이제 어쨌든 병원생 말띠. 근데 이 사람은 칠월달 구월달은 조금만 조심해야 돼 말띠 그 때만 조심하고 움직이면 몰라 새 사업 운이 열리는데 잘만 해 놓으면 내년에 큰돈 번다는 소리가 자꾸 나와 그래서 마지막 운세를 잘 열어가시면 돈 벌 수 있는 꿀팁이 있죠. 쥐띠 말띠 용띠 예 그렇게 해서 잘만 해 놓으면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.